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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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동생과 집 앞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이제 앞으로 남은 명절 행복하고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뭐야 해피 뉴일 해피 뉴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어요? 저 오랜만에 낮잠 잤습니다 집에서 깜깜한데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저희도 푹 쉬고 다시 열심히 달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MIT 보태스다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처럼 설 연휴 휴가를 받아서 오늘 귀걸이를 바꾸러 왔습니다 헤헤헤 제가 오늘 바꾸고 싶은 귀걸이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자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이번에는 피어싱을 해보고 싶어요 괜찮나요? 뭔가 심플한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어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걸로 할게요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두 개로 해주세요 하나씩? 네 하나씩 여기 딱 붙는 걸로 네네네 자 그럼 귀걸이를 착용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걸이를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귀걸이를 다 바꿨습니다 헤헤헤 저희 동네에 있는 귀걸이 지갑에서 바꿨구요 여러분 오늘 명절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..지금까지 빗세움의 롱롤 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